너무나 소중했던 사랑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까맣게 나를 태우고 떠나가버렸어 마지막 사랑이길 바랬어 하지만 험한 이 세상 그렇게 약해빠진 걸 어떻게 믿고 살겠어 근데 왜 이래 잘 못 봤어 갈루로만 살아온다 여자 하나쯤 하고 까불다 끌고 다쳤어 이 여름 썸머 태군대 수욕장 2008년 개장을 선언합니다 각종 편의시전들을 최신 디자이너로 단장하였고 올해는 우리구가 잠봉사 원년의 회로 조현호 부산지방 경찰청장님 더불어 나눔과 참여의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알지 trip that you need to goza 보다 임하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